신성 뒷설이... 뭐야? 분명 프리즘인데 흩날리네 소맨 이심히 교VER 카드 수준 1 3 스택 점마저거 어둠 꼬챙이 유독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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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멜 타격 폰멜 폰멜 칼로 때리는거 보다 폰멜로 때리는게 강하다 폰멜은 몇 킬로 정도 되지? 폰 최몇 폰멜 최대 몇 킬로 까지 드시는지? 냉공 500g이요 막 그렇게 무겁진 않네 유독 가스 폰멜 벌떡 500g이면 닌텐도 스위치보다 무겁나? 닌텐도 스위치보다 무거운 정도 하긴 칼 무게도 같이 들어가니까 칼 무게도 같이 들어가니까 칼 무게도 같이 contexto 아이폰 맥스 프로 2대정도 폰 폰 폰 폰 positivity All Rs o stone 타륜 광 보호 보호 처음 나왔을 때 15-20이었을 건데 왓처 키카드였는데 지금은 망했어 1.5 스위치로 1.5 스위치로 때리는 건가 폰멜 타격 난관 극복 며아리 며아리 를 못쓰겠네 해시계 어? 괜찮아 장화 요정 광휘 강섬 병요정 요정 들고 다니면 괜히 포션 슬롱만 아깝지 않을까 아니 상점 상점을 들어왔는데 왜 상점한테 화를 내지 근데 거지같은 것만 나왔는데 구급상자 구급상자 사가야겠다 오오오 오오오 달기 점탑은 아포칼립스인데 쟤는 어디서 과일 구야와서 파는 거야 메아리 화상 탐손각은 볼 수가 없었네 아닌가? 때렸으면 탐손이었나? 다시 시작 악몽 탈바꿈 악몽 강선 코스트 먹어야지 깎아털 커피 상점주인은 어떻게 던전 곳곳에 있는 걸까? 로그라이크 상점 주인은 게임마다 설정이 녹득하지 해 주실 말이라도 없습니까? 물론 안 할지 이걸 탐손을 못 봤네 탐손 언제 한번 볼 수 있을까? 흐릿 케이크 탐손을 쓰겠다는 짐요 또 멜 타격 또 멜 타격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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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행히 다행히 자 다행히 다행히 되돌아 다행히 오 도마 메아리 복사해서 어떻게 밸류로 밀자 코스트 챙길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헛날리는 소리 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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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당화정 돈 전공 이거 한 30딜 나오면은 1코 30딜 정도면은 쓸만한데 정신공격 0코였는데 어쩌다가 25딜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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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커피라서 담배 때 좋을 것 같고 어? 어? 어허 수월은 별도만 됐다 금속화 금속화 이 도 유 첨탑의 장학사 와츠원 이 탐선 이 탐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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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두개 다 빠지네 이 탐선 음 음 오케이 땡큐 아 성격 음 아 아 이치 음 음 이럴 으 아 으 아 으 으 50원 하니 이럴수가 5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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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정신공격 정신공격에 담배라니 대체 무슨 수업이야 50원 12힘 큰 힘을 얻었으니 큰 책임이 따르겠군 25원 백성 최애 굿 기계학습 아드레날린 아드-밧- 따-조 폭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? 폭주가 더 세지 않아? 폭주할래 마음이 박힘 망치 공짜 꽁치 공짜 불가능해 공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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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플로팅 골드 플로팅 골드 플로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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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터그래프 선견지명 플로팅 다마하루 별도 만들겠지 강섬 비밀기술 플로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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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방어 뚝딱이네 플로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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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살려주세요 아 제발 와 반피해 즐겁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침 터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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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거 없애지 말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순순히. 다음 손 맞자. 돈에 미친 화체. 설정상 화체는 약간 방관자 느낌인데. 뭔가 사건이 있어서... 점탑을 오르는 거겠죠? 메가 크리시 스토리 안 풀어줘서 알 수 없지만... 와처 의상이랑 문양이 달팽이에서 발견되는 거 보면은... 타이미터랑... 뭔가 있다... 메가 크리시 스토리 안 풀어줘서... 메가 크리에이프 돈 쓰고 있겠죠? 아 나 같아도 그만큼 논불었으면은... 게임 안 만든다. 돈 쓸어가지... 게임을 만든... 두명에서 만들었으니까... 두명에서 만들었으니까... 다이미터랑... 과보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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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프... 과보호... 계보호... 과보호... 엔프 소니 벅 mount 제발 다음 캐릭터 대줘 공중제비? 큰일났다 까까가 돈으로 보인다 음 50골드 얌이 쟤는 정규직인지 골드줌 골드줌 정규직 도 만드는거 아이오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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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그르르 저거 안 썼네 어둠의 적새 저거 안 썼네 근데 카드를 너무 많이 쓴다 귀찮아 손가락 아파 50원 저거 안 썼네 저거 안 썼네 저거 안 썼네 놀랍 이거지 젠 가능성 여기 1. 1, 2, 3, 4 환경을 지독히도 생각하는 맞춰 아, 이게 드로즈 시원하단 1, 2, 3, 3, 2, 3, 4, 2, 2, 1, 4, Scoop 아 몰라, 돈 모으는데 이유가 됐어 그냥 모으는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다 주인장 여기서 가장 비싼걸로 뭐 이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50원 남았다 두번 벌트였다 아니야 이거 사면은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든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든 한번 더 당황하러 가진 2 3 1 3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복수기적 장방을 왜 먹나요? 한계 돌파 아 모빈첩 날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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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순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워 카드 마음에 어서 있지 저기까지 들어가 되겠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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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 그럴 수도 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지만 심장한테 오늘 뽑는 모습은 꼭 보고 싶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